골프카트 구매문의 010-5818-7754 판매물품 골프카트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북 구미 판매자 최영 신바람 농기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5인승 골프카트 판매합니다. 국산 제품이라 AS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 후진 구동 오토 방식이라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배터리 상태 좋고요. 힘이 좋아서 가파른 경사도 아주 잘 올갑니다. 판매가격 250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5818-7754 골프카트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신바람 닷컴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HTTP, ór educ вас möj 여러분께 만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size